자 이제 2조가 나왔습니다. 각자 우선 자리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최준우는 지금 독박이네요. 독박. 가운데 꼈네요. 몇 개 이상하십니까? 올킬. 올킬? 전부 다. 자 여러분들 정말 방송을 이용해서 사심을 채우시면 안됩니다. 제가 여기서요? 예예.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니까요.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climi-하게! 오오 옭! 충 전복이다. 자 하나 성공. 역시 많이 해본 사람들이 큰일이네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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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제 되도록 하는구만 아 어 가운데 가치 공inha 가고 태 parfait 증 무 degrees 격렬 깜짝 좀 종이에 구멍 날 뻔했어요.